ㄲ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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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ㄲ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긴 일 이거 무서운거야? 아 근데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? 나 소파같은거 검색한번도 한적 없는데 이거 소파 광고가 왜 뜨지? 아이스크림 가게 에서 생긴 일 아 약간 좀 스읍 그.. 그 씨른 PPT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아이스크림 가게 에서 생긴 일 처음부터 보기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둠 둠 아! 끝? 음악 끝? 오케이 요게 약간씩 틈이 있는 거 약간씩 거슬리거든요? 저만 그래요? 요..요기 약간씩 틈이 있어요 이 귀 사이에 틈 다 있네 이거 어? 이 귀 사이에 요만큼씩 틈 다 있네 뭐.. 어엌.. 아.. 아.. 짜증나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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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ㅏ 아.. 짜증나 이 글씨 배열 뭐야!! 안 너가 아이스크림 일 한 아!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사랑해 여긴 세 개고 여긴 네 개고 그런 내가 착한 너를 놀리다니 이런 내가 미워 일 하나 내 사과를 받아주겠니? 응? 뭐 어쩌자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? 들어가자 응? 형! 뭐야 이게? 싫어! 아이스크림 안 먹어! 미안해 형 난 아직 형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형은 가증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증 이것도 잘 보면요 여러분 요 요 둘레랑 요게 약간 비껴나가지구 요쪽 요쪽 부분은 이게 없어 아 진짜 홍보나 아니 한 번에 가 이걸 왜 두 번 눌러야 돼 가 가증 일 하나 뭐야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어서 오세요 갑자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여기 여기 틈 약간 벗어나는 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이거 살짝씩 옆으로 1픽셀 1픽셀씩 이렇게 넘어갖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건 또 잘 만들었어 자 안 맞는거 하나 있으면 이걸 복사넣기 하던지 근데 여기 약간 또 원이 아닌거 같구 어서오세요 이.. 이 보노보노 더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 뭐 먹을래? 얘네 누구고 얘네 나가지 않았어 아까? 얘네 딴 애야?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니 분명히 나갔는데 근데 어떻게 안에서 들어왔냐고 하핰 아니 아까 나갔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왔어 시 MRS 일어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잔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고 호호어은 어린이 들 뭐 먹을래요 아하하하하 아 여기 이거 없애줘 아 나 미치워 나 화나가 나요 아하하하하 ㅋㅋㅋㅋㅋ 여기 이거 없애줘 ㅋㅋㅋㅋㅋ 아 왜 계속 어떡하면 좋아 이건 왜 하는거고 진짜 미치겠네 그것봐 일어나 아이스크림 먹자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라고 어허헣 어떡하면 좋아 뭘까다 그럼 먹어볼까? 어 드디어 동생이 마음을 바꿨어요 얼굴만 이렇게 성의있게 그렸을까 그럼 어떤 아이스크림을 주랴? 바닐라? 딸기? 일어나 제발 아무거나 먹어 초코 어 왜 하필 제일 거슬리는 초코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글씨를 알았는데 하필 제일 거슬리는 초코 히익힛 히익힛 난 초코가 썼어 싫은 거 알잖아 썼어는 뭐해 난 초코가 썼어 히익힛 알면서 그러는 거야? 형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란아 아니 그냥 초코 먹겠냐고 물어봤으면 싫으면 그냥 싫어 딸기 먹을래 하면 되지 형은 이기적이야 이러면은 형이 어? 어떻게 되겠어? 그 그게 아니라 히익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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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뭔 뭔 뭔 또 헛소리 히읏 하아아 illeurs 와 이거 사람 진짜 미쳐버리게 만드는 두 놈 다 들떨어지게 생겨가지구선? 아 이건 또 와 이..이 가게 아저씨가 하는 말이야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를?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몇 개? 아하.. 이 정도는 이제 거슬리지도 않구요 네? 몇 개 사는지 개수를 말해야지! 두 개요 두 개 두 명이니까 두 개요 콘 오알 잔 하하하하 콕 콩 오알 잔 네? 네? 어허쿠 이거 막 죽을 거 같애? 어휘 viewer Украї 오알잔! 코온 오알잔이라뇨? 코온! 오알! 자아앙! 아 시끄러! 뭘로 할래? 죽겠는데? 이 아저씨 쓰러지겠는데? 뭐야 어 뭐 주먹들었어 크으아앙 뭘로 할래? 글쎄 갑자기 디스코텍이 열렀게요? 코온! 오알잠 자아앙!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무서워 이거 우르릉 꽝 흠 막사발 마악사바됨 막사발 콩! 원작! 막사발 해주세요 막사발 해주세요 1주시 2주시 막 사발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구나 알았어요 콘으로 주세요 오.. 콘을 달라고? 와 개무서워 개무서워 표정 핀거 봐 오.. 콘을 달라고? 그럼 실업은.. 아하핳하핳하핳 그만해 그만해 아휴 제발 그 말을 제발 아 나 너무 미치겠어 진짜 아아 진짜 미칠 것 같다 플레이하는 사람 멘탈 털리는 게임인가요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애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애 초코 싫어 나 얘기 싫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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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로 할거니 달기로 할거니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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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겠다 진짜 포도 포도로 주세요 포도같은 소리 ㄷㄷ ㄷㄷ 시럽은 필요없다고? 시럽은 시럽은 필요 필요 없다고? 네 ㄷㄷ 그럼 데코레이션은 ㄷㄷ 아 진짜 ㄷㄷ 체리를 얹으 체리를 얹을까? 앵두를 장식할까? 이란아 뭘로 할거야? 체리는 맛이 없고 앵두는 너무 빨개에 체리는 맛이 없고 앵두는 너무 빨개에 크하하하하 칼 필요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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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2개 다 필요없어요 저 집에 갈래요 호호호 체리나 잉두도 필요없다고? 네 아.. 바니라 아이스크림 두 개 두 개에 200원이다 이래놓고 200원 벌어? 와.. 장사 못하겠다.. 다 부셨는데.. 200원이요.. 맛있다.. 뒤적 뒤적 허어어어 아GI 흐으으으으으으으하아 으으으으오직 싱 따단하다 이거 쓰읓으으 broth 보리 데ще오 Richard 제발 집에서 가져올게요 왜상으로 해주세요 제발 어어 aut..! 없는걸 어쩐대요? 왜그러세요? 다시 생각해본다 집에서 가져올게요 돈 집에서 가져올게요 뭐야 이건? 띵동 엄마! 하이크님 감 좀 주세요 끝 끝 끝 빽 빽 빽 빽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념비적인 어떤 거슬림에 있어서 스승님이신거 같아요 대사 하나하나 단 한 장면도 거슬리지 않는 부분이 없는 진짜 역작입니다 마스터피스 사람이 화나는 그 건들면 거슬리는 부분을 다알- 알고 만든거야 이건 놀랍다 약간 경이롭다 이... 플래시게임은 경이롭다 와... 나 진짜 이거 죽을 뻔했어요 아까 전에 막 몸이 뒤틀렸어 막 와... 쓰읍